2023년 11월 셋째 주 뮤직뱅크 케이차트 1위 발표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와 제로 베이스 원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디지털 호르몬 점수, 방송의 수점수, 케이팝 팬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을 네 스트레이키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함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첫눈 오는데 이렇게 뜻깊은 날 스테이 여러분들께서도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는 스트레이키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스테이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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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